안녕하세요 여러분 백현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예대로라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예법대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사람의 언약이 정한 후에는 아무도 없애거나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의로 의롭다 하심을 여김받으신 그 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갑없이 믿음으로 믿는 것 하나로만 아브라함이 의인이 되었다라는 걸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의인으로 삼아주신다라는 틀 안에서 이방인들도 같이 이 율법 틀 안에 들어온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꼭 그리스도라 자 여기 보면 구역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만드신다라고 만들어주신다고 한 약속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이 본문이 어디냐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어제도 묵상했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내용이 뭐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그 자손들에게 모두 다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한 것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게 아니라 그 모든 족속이 성경에 보면 단수로 표현되어 있고 단수이기 때문에 한 사람을 가르치고 아브라함과 그 모든 족속의 자손들로 말미암아 이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생각에서는 아브라함 그 이후에 모두 그 족속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아브라함 이후에 바로 이 축복을 받으면 유대인들이 먼저 해당이 된다 이 주장을 갖고 있는데 바울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그 족속이라는 단어가 단수여서 그 자손 족속 이 자손이라는 이 단수가 아브라함하고 퉁 튀어서 예수님 이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손이 된다 이 주장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하고 그 바로 밑에 있는 자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면 유대인들도 그 안에 들어갑니다. 아니 유대인들이 먼저가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하고 퉁 튀어서 예수님 이후에 자손이 축복을 받는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손이 되니까 모두 다 위아래 없이 한꺼번에 이방인도 유대인도 예수님을 같이 믿으니까 같이 들어옵니다. 이 흐름을 바울이 주장하는 배경에는 신학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 아브라함과 그 자손으로 인하여 큰 축복을 준다고 하셨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족속과 그 숫자가 줄어들어요. 포로기게 죽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씨앗의 족속이 줄어들고 힘들어지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엉성할 것 없다라고 사람들이 무엇을 기다리느냐 그 자손이 지금 우리가 아니라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라는 메시아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줘서 그 자손이 모래처럼 많아진다라고 하면 왜 나라가 망했냐 이건 거예요. 나라가 망하면서 자손 숫자가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따로 해석을 해내는 풍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그 자손이 퉁 튀어서 누구를 기다렸냐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이 얘기를 바울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 이후에 메시아가 예수님인데 예수님 이후부터 들어오는 자손은 다 똑같다 이건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하고 그 자손 바로 이어지는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자손을 보면 유대인이 먼저고 이방인이 나중이에요. 위아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하고 퉁 튀어서 그 자손이라는 단어 족속이라는 단어가 단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퉁 튀어서 예수님 그 예수님 밑에 있는 자손이 약속된 민족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다시 15절 16절 읽어보면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니라 못 바꾼다라는 거예요. 16절 이 약속들은 이 약속이 뭐냐 하나님의 자손을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 12장 3절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거는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자손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단수로 쓰여있다라는 거예요. 원문에 그러니까 여럿이 아니라 그 자손이 하나라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자손이 예수님 하나라라는 거예요. 약속의 족속의 자손이 예수님을 이야기를 한 건데 예수님 이후부터 땅의 모래알처럼 족속이 많아질 거다라고 하는데 예수님 이후로 되는 땅의 모래알처럼 족속이 많아지는 이유가 뭐냐 유대인 숫자 같고 안 돼요. 이방인까지 들어오니까 그 숫자가 모래알처럼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퉁 튀어서 예수님 중심으로 족속이 생기는데 예수님의 특징이 뭐냐 아브라함처럼 혈통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님 이후에 숫자가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바울이 하는 이유는 뭡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족속이란 단어가 야곱 아브라함 이후에 야곱 이삭 이 족속을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메시아를 지칭한 건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 단수니까 예수님 이후에 예수 믿은 사람이 다 한 그림 안으로 족속이 된다. 그러니 이방인들은 이 그림 안에 들어왔고 너희들이랑 똑같다. 이 스토리가 나온 배경은 뭐냐? 아브라함 이후에 족속들이 많아지면 계속 인구가 많아져야 되는데 포로기 때 몇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없으면서 민족이 줄어요. 숫자가 줄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변질됐느냐 하나님의 힘이 약해졌느냐 아니다. 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적으로 바울이 주장한 그 자손들이라는 단어를 단수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에 많은 자손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한 메시아가 올 거야 그 메시아 이후부터 자손들이 더 많아질 거야 이걸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이 주장하는 아브라함 이후에 자손이 자손이 우리가 먼저고 이방인이 나중에 들어왔다라는 이 논리를 바울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해석이 너희가 틀렸고 예수님 이후에 다시 그 모든 족속이 이방인까지 포함돼서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 너희들 특권을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어. 할래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어. 너희들 특권 없어. 라고 성경을 가지고 다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성경에 대한 해석이 지금 바울 입장에는 구약에 있는 성경이 하나가 있어요. 바울도 성경을 보고 있어요. 어떤 성경이냐 창세기를 보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도 성경을 보고 있어요.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도 창세기를 보고 있어요.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은 창세기 해석을 유대인이 우월하다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고 바울은 창세기의 해석을 보면서 유대인이 우월한 게 아니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아 예수 이후로부터 족속이야. 너희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 중간에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서 지금을 이야기를 한 거야 예수님을 이렇게 바울이 해석을 해내요. 어쩌면 유대인들 안에 있는 두 개의 해석 방법이 충돌을 한 겁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의 해석 방법에 충돌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도요 말씀 자체로 힘을 가져가는 것보다 그 말씀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면밀히 성령이 조명해줘야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 기독교인이면서 유대인이 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도 있는 거고요. 바울이 주장하는 바도 있는 거예요. 둘이 창과 방패예요. 뭐가 맞느냐? 성령님이 조명하시는 것을 살펴보는 바울이 맞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말씀을 봐도요 이 말씀에 대해서 어쩌면 다르게 해석할 능력을 가진 창조적 상상력을 가진 하나님 닮은 형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사항이나 말씀을 보더라도 해석을 창과 방패로 달리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성령님이 주시는 조명과 이끌어주심을 통하여 봐야 돼요. 그럼 성령님이 어떻게 조명하시냐? 일단 저처럼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주변에 있는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두 절만 설명하는데도 10분이 지금 넘어서 걸렸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삶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어쩌면 바울도 목적을 가지고 있고 유대인도 목적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유대인들은 유대인 중심적인 목적 바울은 이방인을 안으려는 목적 누가 이겼냐? 바울이 이겼어요. 왜 바울이 이겼냐?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흐름에 민감했기 때문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하길교의 성도들에게 임하여 하길교의 성도들이 하루하루 말씀을 정확히 보고 그 안에서 위로를 얻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